어제의 루저 색깔 없이 습관적 던지는 좋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잘생겼는데 과연! 안 나온다, 씨 오우 제발! 그래도 다행이다 6명에서 85점 정도로 계속하면 되죠 5명에서 85점 정도 자, 잠깐만 그러면 뱀기 차트를 봐 댄스로 가자 댄스배기 갈까요? 댄스배기 오케이 와아 와아 와아, 어떡해 뭐야 Hold on goal Boom Oh, how are you? Yeah, what the way? 신이 아닌 게 믿고 싶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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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ante 나면 어떡해 Action Action Sit 세상에 일unt이 제일 얼마나 좋겠니 모르는 척을 해야 해요 설마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설마했던 네가 나를 버렸어 어떤 점을 쉽게 이룰 수 없어 내 민원인은 네 여자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사랑해서 니 책임져 이거 백점 안져보면 진짜 와 나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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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이어서 댄스곡 한 번 더 가자 저는 댄스곡에 4위권으로 갈게요 댄스곡에 우리가 17번씩 17번 갈게요 17번 100번 100번 We go hard 97번 아 그만 아 아 아 아침같이 하나 아 아 아 까만 땀과 함께 다 들어와 다음엔 누구 차례 한찌가 뽑힐 수 없는 막장 게릴라 경배하라 멍청이 터지게 Yeah We go hard 불취법 택발료 축진법 근데 꼭 지쳐 우리 다 불러 신청 그 미명 소리 판독의 매너지 판독의 매너지 판독의 매너지 판독의 매너지 판독 맞은 것처럼 방금 우나 방금 최애 유漢 깜 proto 민 무시 우리는 다른 reports ход 뱅뱅뱅 뱅뱅 뱅뱅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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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뱅뱅션! 왜? 끝났어? 잠깐만 맥쑥아 안지면 진짜 머리 뱅뱅뱅 굴려버려 와우 나이스! 뱅션! 댄스 분이 잘 나온다 확실하네 아! 그만! 아! 그만! 그만! 아! 야구! 와! 야! 야구잖아! 말라데! 몇 점 넘었어 이미? 넘었어! 저희가 예상했던 것 같은 걸 올라와서 저희 가수인데 그래도 쟤 정말 진짜 가수처럼 안 돌아오긴 했어요 너무 전에 써머 측으로 보셨다 오! 어떠세요? 어떠세요? 자! 수창시장에서 많이 봐가지고 비눗방을 좀 팔아주세요 상위권으로 갈게요 댄스곡에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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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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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여쭤보려 드릴게요 오! 깜짝깜짝! 성환이 형! 형! 와 유영아 나왔어 왜 나는 잘렸냐? 여러분! 맥스톱 노이즈! 1, 2, 3 1, 2, 3 어제의 루저 색깔 없이 습관처럼 지나간다 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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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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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제의 루저 색깔 없이 습관처럼 지나간 어제는 잊어 이젠 지겨운 걸 네 똑같은 하루가 렛츠고 렛츠고 지루고 내 해석대가 나 살리 지금 살려가고 있는 마이리스 나 엘리스 비컬링 아이고 어디로 살아가자니 워우! 두걸이 형 브라울링 밤새 나루에 밖에 가는 바이 그리고 위치한 나를 돌아와 두걸이 자가는 밤 데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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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아 날 괴롭히는 수많은 걱정들 다 마찬 미는 다 Tony 빠 komma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ooh 맨락 attendant 민락 top 오오오오오오오오암 하위 해 든디로 지워버려 지워버려 바이바이 뚠뚠뚠뚠뚠빠이 안녕 야 이거 진짜 이거는 100점 나와야지 나 마이크가 왜 이렇게 젖었어 마이크가 젖었어 눈물에 젖었어 이거랑 뭔가요? 젖어 먹어야지 젖어 딱 저기 저 카스텡드 저거 있잖아 저 기준으로 온 쪽 다 갖고 와야 돼 아 그래? 밑에까지는 얘 있잖아 얘를 여기 위에 올릴게 아니면 이렇게 담으면 안 되나? 그냥 위에다 막 써? 그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들면 되잖아 여기 위에다가 있어 어머 어머 그럼 재료를 올려볼게요 7 반갑다 오케이 저기 방광이 방광이 얘를 그냥 올려가지고 6 5 4 이형아 믿겨봐요 믿겨봐 싸 싸 싸 싸 싸 싸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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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디 어디 다 갖고 왔는데 가자 어느 정도일까요? 저기 2월 상품이라서 한 4만 원이면 될 거 같은데 땡플러스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시간대쯤에 할인이 들어가지 할인이 들어가지 제가 멤버십을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아 멤버십이구나 그거대로 간다면 4만 5천 원으로 4만 5천 원 멤버십 있으면 싸지 가격 5만 7천 원 정도 갑시다 토너 토너 시리즈로 가겠습니다 토너 특집으로 가자 자 갔다가 실패하면 내가 가발 들고 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토너 미스트 겸용으로 쓰는 반북 퍼펙트 토너 미스트 토너를 미스트처럼 뿌린 건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손에 있는 노폐물을 묻히지 않고 토너를 묻힐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되게 위생적인 토너 미스트라고 할 수 있고요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3천만 개 정도 팔린 제품인데요 지금 제품이 100개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 제품들이 들어왔어요 한정 소량이죠 이 제품은 갈투립 가밍 토너 스킨 부스터 이라고 써있어요 네 아 이 제품들이 사실 토너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불투명해야 햇빛을 받았을 때 상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3천만 개 정도 팔고 100개나 주셨기 때문에 3천 3천 원에 팔게요 3천 원에 팔게요 3천 원이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이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마무리할게요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3하 아하 바하 이게 뭔데 뿌리는 거야? 유용하 아 4하네요 그러면 4하 이게 특허를 가지고 있대요 티트리 입수 그러니까 진정 성분으로 티트리가 유명한데 아하 바하 파하가 뭐냐면 각질 제거 성분이거든요 수용성 지용성 이렇게 다 종류별로 들어가 있는 진정 소노라는 거예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다퉜을 때 이거 바르면 되거든요 트러블 트러블이 트러블이 야 너 진짜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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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진정 좋아요 티트리가 굉장히 비싼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만한 앰플도 사실 5만 원대거든요 맞아 나도 앰플 샀다 깜짝 놀랐어 2만 원 앰플이 2개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근데 특허도 받았잖아 특허도 받았잖아 그러니까 150만 원 이걸 바른 건 150만 원에 산다고 150만 원인데 특별히 5만 원에 1만 BPM이니까 만 원 할까? 5만 원으로 5만 원으로 해? 2만 원 2천 원 이게 5만 원이니까 총 7만 5천 원이에요 7만 5천 원 이렇게 싼 게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 싼 게 아니거든요 150 자리를 지금 5만 원으로 해 드리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증정 토너 생결되면 에이 이거까지 안 주는데 가져가 이것도 파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가장 마지막 사은품이고 이 제품까지 나 내려놔도 돼 저희가 또 이제 토너 바르고 나가시기 전에 자외선 차단까지 하라고 선쿠션 요즘은 선크림이 너무 꾸덕하게 나오면 바르게 튀어지잖아요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서 양 조절할 수 있게 양 조절을 이렇게 살짝 하시고 이렇게 톡톡톡톡톡 이렇게 하면 기초가 밀릴 일도 없고 저는 백탁현상이 나왔죠 네 태양아 준비하라 태양도 도망갔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무튼 이렇게 선쿠션 사용하시기 좋은 이렇게 해서 7만 원 딱 7만 원 빌 하겠습니다 뭘 해야 되죠? 게임 해야죠 게임 오케이 미아이 미아이 게임 빠질 수 없지 준비하시고 뭔가 이거 판 것도 게임 같기도 해요 수고하세요 스킨 밤부 터너 미스트의 장점은 대나무 추출소를 사용해 피부 진정에 좋고 즉각적인 수분 충전과 시원함 그리고 영향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토탈 스킨케어 미스트입니다 아이돌 K구트 투어 파라다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특한 성무늬 피부에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의 브랜드 삼베니입니다 이 제품은 분자 크기가 다른 이 JBSA BHA 성무늬 모공석 노폐물과 깍지를 부드럽게 정리하고요 피부의 수분 선실을 취소하시켜서 여드름 케어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아이돌 K구트 투어 파라다운 와 삼베니 모두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